파열음 계열의 의문이 삼중체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만약에 처음이면 여러분 파열음 계열이라는 얘기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. 이제 알게 될 거야. 조금 이따 알게 될 거니까 지금은 파열음 계열에 꽂히지 말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했던 생각에 일상생활에서 썼던 걸 한번 생각해봐요. 삼중체계 이게 뭔 말이야? 삼지적 상관성 뭔 말이야? 이런 말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그보다 조금 더 센 소리가 뭐가 있구나? 끄가 있고 끄보다 조금 더 센 소리가 뭐가 있구나? 끄가 있다는 건 알잖아.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얘기를.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가장 약한 소리 예사 소리와 조금 더 센 소리 된 소리 그 다음 뭐가 있다? 거센 소리 이렇게 삼중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영어는 그렇지가 않잖아. 그렇지. 영어는 뭐 F는 그냥 F일 뿐이지 이게 뭐 어디 오게 되는 F가 되고 어떨 때는 F가 이런 건 없잖아. 그냥 F일 뿐이잖아.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소리 세기가 뭐 되어 있다? 분화되어 있다. 소리 세기가 분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뭘 말하냐면 다양한 소리를 현실감 있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? 표현할 수 있다. 그 얘기가 되는 거지. 이해 되셨죠? 그게 첫 번째 파열음 계열 삼중체계 삼지적 상관속이다. 파열음 계열은 이따가 집에 갈 때 아 역시 그런 거였어 하고 속 시원하게 집에 갈 수 있어요.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아 이렇게 되겠구나. 삼중체계구나. 그 끝. 두 번째 갈까요? 두 번째는 국어의 마찰음이 세 가지예요. 마찰음은 지금 말씀드릴까? 소리를 만들어낼 때 입 안에 있는 그 조음을 조음과 관련된 기관들을 끌려서 만드는 거야. 끌림 마찰하면서. 그래서 스 하면 안 되고 스 이렇게 스 이런 식으로. 그러지 않으면 소리가 옳게 만들어지지 않아요. 스 이러면 안 돼요. 스 이렇게 끌려야 돼요. 그래서 끌리는 소리가 바로 뭐가 된다? 마찰음이 돼요. 우리나라 마찰음은 스, 스, 흐 총 세 개밖에 없어요. 근데 영어 언어는 꽤 많대. 그래서 영어에 비해서 마찰음이 뭐하다? 적다. 몇 개밖에 없으니까. 세 개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었어요. 되게 쉬워요. 기출문제지만. 자 보세요. 다음 단어 중 마찰음이 없는 것은 이랬어요. 금방 찾았지. 정답 몇 번이에요? 그럼 4번이지. 잘했어. 4번이야. 왜냐하면 얘는 누구 입고 마찰음? 1번은 뭐 있어요? 시옷 있고요. 2번은 뭐 있고요? 쌍시옷 있고요. 3번에는 뭐 있어요? 그렇지. 시옷 있잖아. 그치. 그러니까 여기는 마찰음이 있지만 여기는 마찰음이 없지.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?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. 됐죠?